모둠이들의 소중한 꿈이 담긴 드림 포켓을 되찾아줘 오 좋았어 우리 함께 주문을 외쳐볼까요? 매지오션 주문을 외쳐봐 소원이 이뤄지는 최고의 주문 맞죠? 매지오션 주문을 외쳐봐 소원이 이뤄지는 최고의 주문 마법아 이루어져라 자 시작 자 시작 시작 아니 이걸 따라하다니 안 돼 그렇게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어 두려워 두려워 너희들이 함께 외쳐주는 마법의 춤을 표현할 것 같아 다들 기억하지 하늘 속 강력한 마음을 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외쳐줘 다시 한 번 매직 와 불가 안겼다 여러분을 도와준다 뿐에 소중한 댓글이 담긴 드립포켓이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고마워요